2020년도 4.15 총선의 재검표는 120건 이상 정도가 지금 법원에 계류가 돼 있고 이 가운데 이런 데를 불과 다섯 번의 재검표가 지금 끝나고 그리고 판결을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서 2년하고도 3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웬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안산시장선거에는 재검표를 다음 달 하겠다고 합니다 불과 181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결정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181표 차로 당선자가 국민의 힘이 된 그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시장선거의 투표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4.15 총선에서는 그토록 뭡니까 재검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재검표에도 자신이 있는 모양인지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특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저변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살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는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나 경기도 관내의 소위 시구군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아주 마일드한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시민들 가운데서도 참 의외다 2020년 4.15 총선은 그토록 뭡니까 뭉개된 사람들이 어떻게 6월 1일 안산시장선거는 그렇게 번개 콩구멍 덕질시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2년 지난 4.15 총선 재검표나 빨리해라 부정선거든 아니든 빨리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법원과 선관위는 왜 방관한 이유가 뭐냐 말로만 깨끗한 선거 말하지 말고 빨리 재검표에서 결과 발표해라 4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 재검표나 문제라 4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지 않습니까 2년 3개월이 지난 4.15 총선 재검표는 완전히 뭡니까 깔아뭉개면서 예론이 덕달 같으니까 5건을 개우하고 판결도 계속 미적자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장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181평가 뭔가를 졌으니까 막 급히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네 참 말이 안 되는 선관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시장선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산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날 시시했던 안산시장선거입니다 승자는 181표 차이로 국힘당의 이민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는 차이값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값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여러분들 13개의 안산시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큽니다 한 동도 예외도 없이 이 이야기는 수십 개의 안산시 산하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3번 대부동 5.7% 플러스 9번 초지동 플러스 6.2% 9번 보노삼동 플러스 5.1% 원곡동 플러스 11.6% 이런 수치는 이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수치를 딱 보고 무슨 생각하게 됐는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이 대단히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개입을 했다 사전투표를 굉장히 아주 마일드하게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행당만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 맨 위에 14번 안산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2.4%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힘당이 0.6 그다음에 무소속이 1.9입니다 마이너스 1.9 더하기 마이너스 0.6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입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반월동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4.9% 나왔습니다 국힘당의 이민근 후보가 마이너스 3.8 무소속의 윤하수보가 마이너스 1.1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뭐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4.9%가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13번 대부동 보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후보가 여러분 차이값이 플러스 5.7%입니다 국힘당의 이민근 후보가 마이너스 6.4입니다 무소속이 플러스 9입니다 여러분 얼마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마이너스 5.7%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요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동별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무소속의 마이너스 값이 거의 더하게 되면 일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상은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의 차이값 플러스 값하고 홍준표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제야 전문가와 함께 의뢰를 해봐야겠지만 이걸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동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조작률은 좀 낮을 겁니다 5%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국힘당 후보에서 빼앗은 표하고 무소속 후보에서 빼앗은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전형적인 지난 6번의 공직선거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와동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3.2%입니다 수치는 작습니다 국힘당이 마이너스 1.7%입니다 무소속이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9입니다 2.9 이거는 좀 차이가 나네요 2.9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좀 확대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국힘당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뭐 큰 조작을 안 했지만 마일드하게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단 한 대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패배를 하지 않자죠 기 희귀하지 않습니까 단 한 것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은 내놓고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안산시장 선거입니다 크기가 크죠 차이값이 여러분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덕택에 국민의 힘이 크게 여러분들 덕을 본 거죠 2020년 6월 1일 날 여러분들 2022년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는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 숫자가 그것은 조작을 적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죠 안산동 플러스 12.6 반월동 플러스 11.9 대부동 플러스 9.2 2018년입니다 성포동 플러스 11.9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뭐죠 아주 뭡니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 선거 밑바닥이 뭡니까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가 증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특정당의 후보에 표를 빼앗아서 특정당에 밀어주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고향시를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에 고향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2020년하고 2028년하고 차이값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고향시 더불어민주당이 다 조작을 한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맨 위에 이런 백석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8.9% 나옵니다 플러스 8.9%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조작을 한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본 거죠 여러분 2018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2022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하고 2022년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특정후보로 그냥 뭡니까 표를 빼앗을 수 있고 특정후보의 표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왼쪽이 2022년 지방선거 안산시장선거 오른쪽이 2018년 지방선거 크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조작값을 굉장히 낮췄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고로 고양시입니다 왼쪽이 2022년도 오른쪽이 2018년도 이거 보시면 뭐 그냥 100%냐 뭡니까 두 선거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위기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다음에 총선이 공정하게 치료지기를 원하거나 나라를 구할 생각이 있으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면하면 정치인들은 다 이익과 관련되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공병원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별로 이익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자기 조국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완전히 진탕으로 그냥 치료진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민이 보내준 자료지 않습니까 시민디님이 이 점을 한번 강조를 해야겠다 심정안민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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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